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도 자주 사용하는 20개의 중국어 같이 배워볼게요. 꼭 끝까지 따라 읽어주세요. 열심히 따라 읽어야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. 포기하지 마세요. 끝까지 따라 읽어주세요. 그럼 시작할게요. By my love By my love 긴히 샀어요. By my love By 뒤에 동사부터 쓸 때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. 근데 아무 결과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. 한국어 허구센 유럽처럼이에요. By my love 예를 들면 중국어 많이 배우는데 마지막 중국 사람도 안 말하고 중국어 쓸 때도 없어요. 그때는 by shuella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여기서는 사기사지만 근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. 그냥 집에 놓고 있어요. 동만 낭비해요. 그러면 By my love By my love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By my love 다시 By my love 두 한 번 By my love 마지막 By my love By my love 훈제해 보세요. 훈제해 보세요. 쇼 말하다 얘기하다 쇼 잘 못했어 동사 쇼 러 이 형식 많이 써요 몸을 잘 하지 않았어요 틀렸어요 안 맞아요 실습이에요 동사 쇼 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쇼 쇼 러 다시 쇼 쇼 러 쇼 혀 일어나세요 쇼 쇼 얘기할 때는 혀 내리세요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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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없이 동료를 쓰고 그랬어요. 랑니 포페이러 선물 발달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쓸데없이 동료를 그렇게 썼어요. 아이유 왜 상냥하지 마세요. 이렇게 조롱해요. 랑니 포페이러 포 얘기할 때 발음이 나오세요. 포 포 페이 페이 포 발음할 때 입수는 이렇게 해야 돼요. 페이 페이 랑니 포페이러 랑니 포페이러 다시 한번 랑니 포페이러 도한 번 랑니 포페이러 다시 랑니 포페이러 혼자 보세요. 랑니 포페이러 랑니 포페이러 송무 발달 때 부 얘기해 주세요. 랑니 포페이러 랑니 포ze 랑니 Parng 랑니 Garg 랑니 c랑 랑니 포arf 랑니 future 잘 어울리라 헌 시허니 탈시 헌 시허니 듣고 한 번 헌 시허니 굉장히 보세요 非常好 헌 시허니 택배 도착했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는 뜻이에요 콰는 빠르다 띠는 주다는 뜻이에요 보내주다 택배 도착하다 왔어요 콰이 디 도로 택시 콰이 디 도로 보내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콰이 디 도로 칭 칭 칭 지 칭 칭 지 칭 칭 지 플리즈 해주세요 하세요 칭 지 사인 칭 칭 이 발음 얘기할 때는 입에서 바람이 많이 나와세요 칭 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말해주세요 칭 지 칭 지 도착한 번 칭 칭 칭 지 칭 칭 지 칭 칭 지 껌 poner 이랑 상 Ergebnis 퍼러 그냥 우루해요 라고 생각하세요 心情低落 다시 한 번 心情低落 두 한 번 心情低落 落 얘기할 때 켜 나오죠 落 落 落는 떨어지다 땅 내려가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心情低落 落을 해요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心情低落 快下雨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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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피가 울고시다 快摸摸了 구는다 下雨 피가 운다 피가 내리다 快下雨了 다시 한 번 빨리下雨了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快下雨了 차 很多 还行下 三尾 点 vomit 早 差 boug 差 四尾 早 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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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着 著 著 두 한 번 차이샤 타시 차이샤 훈제하고 있어요 非常好 차이샤 차이샤 잠만 청후 잠만 청후 잠만 어떻게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청후 부르다 잠만 청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러요 이름 뭐예요 잠만 청후 니 져 섬마민지 보다는 잠만 청후 더 자주 사용해요 니 져 섬마민지 등록할 때 하고 애기에게 물을 때 우리는 니 져 섬마민지 그렇게 써요 하지만 성인 사이에는 자주 사용하는 말은 잠만 청후 예요 다시 한 번 잠만 청후 처음에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니하오 잠만 청후 탓시 잠만 청후 더 한 번 잠만 청후 훈제하고 있어요 非常好 잠만 청후 마팬 마팬니라 마팬니라 폐를 끼쳤어요 실례합니다 다 돼요 마팬니라 마팬니라 반 얘기할 때 입수 반 반 마팬니라 마팬니라 훈제하고 있어요 훈제하고 있어요 훈제하고 있어요 훈제하고 있어요 훈제하고 있어요 마팬니라 기념니라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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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結婚纪念日 讀版本 今天是我和爱人的結婚纪念日 婚纪 여보세요 非常好 今天是我和爱人的结婚纪念日 連休三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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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連休 영휴 三天三日 連休三天三日 영휴해요 連休三天三日 영휴해요 連休三天 連休三天 讀版本 連休三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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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婚纪 여보세요 非常好 連休三天 非常好 帮我复印一下 帮我复印一下 帮我复印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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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샤 쭉 뭐뭐 하세요 쭉 뭐뭐 해주세요 쭉 뭐뭐 할게요 다 돼요 복사 좀 해주세요 다시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帮我复印一下 别慌 别慌 别 하지마 慌 彷徨하다 别慌 彷徨하지마세요 别慌 别慌 또 한 번 别慌 당황하지마세요 别慌 혼자 해보세요 别慌 别慌 잘했어요 황 얘기할 때는 코소리 내주세요 황 什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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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杯 灰 발음이 나오세요 灰 灰 灰 什么 灰 灰 오늘 灰 灰 什么 什么牌子? 다시 什么牌子? 두번 번 什么牌子? 다시 什么牌子? 훈제해 보세요 非常好 什么牌子? 没洗干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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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한 번 매시 간지 환절하세요 非常好 매시 간지 受傷了 受傷了 受傷 受傷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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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受傷了 환절하세요 非常好 受傷了 出去 透透气 出去 透透气 出去 나가다 透透气 바람睡다 透气 透气 바람睡다 透透气 바람中睡 出去 透透气 다시 한 번 出去 透透气 나가소 바람中睡 出去 透透气 读 한 번 出去 透透气 환절하세요 非常好 出去 透透气 偶尔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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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尔 他是骗子 예사기구냐 다시 한 번 他是骗子 두 한 번 他是骗子 혼자 보세요 非常好 他是骗子 대단한다 20개 다 익었어요 잘했어요 다음 분도 열심히 익어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사이치엔